렛츠플레이 체리블렛!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! 여러분 드디어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2020년이 다가왔어요! 와! 2019년에는 처음 여러분과 만났던 일이라서 참 뜻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!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? 혹시 힘들고 슬픈 일이 있었더라도 2020년 새해에는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체리블렛과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! 체리블렛도 벌써 데뷔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!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에 더 많이 설레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! 여러분을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!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! 그럼 지금까지 체리블렛이었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